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미주체전팀 아이스하키팀 모셨습니다. 김홍영 회장님 또 강윤철 선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이 아이스하키 그러면 좀 럭 터프하게 보여야 되는데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요. 두 분이 너무 얌전하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스하키 하면 어깨로 좀 다칠 것 같은데 너무 좋으세요. 일단 자기소개해 주시고 또 아이스하키협회 함께 소개해 주시죠. 저는 김홍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한 3년 정도 총무직을 맡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돌아가는 순번대로 회장직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윤철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다음에 회장시켜준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이번 달라스팀 경기에서 최고령 선수입니다. 최고령 선수 공격수죠. 공격수입니다. 윙을 맡고 계시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는 또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협회 소개 잠깐 해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휴스턴 같은 경우에 2000년도부터 거기는 한인팀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제 한인팀을 달라스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켄사스 시티에서 했던 그 한인체전 미주한인체전 있었잖아요. 2014년에 2013년에 그때 저희가 휴스턴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팀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저희가 동메달 획득하고 나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이제 뭐 여기 옆에 있는 강윤철 선수라든가 그다음에 전 회장이었던 로렌스 안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역사가 됐죠. 저도 기억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방송국들 그때 비슷하게 조금 1년 전에 시작했지만 저희들이 취미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아이스하키 팀을 만드신다고 그때 처음 나오셔가지고 방송을 통해 또 홍보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생기고 그때 도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영 회장님하고는 그래서 저는 그때 같이 방송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미주체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저희가 각 선수들은 팀에서 뛰는 리그가 각자 있어요. 각자 리그에서 뛰고. 한국 국가대표팀 보면 각자 뛰는 리그 있다가 또 모여서. 있으면 모여서 하니. 그럼 그거랑 좀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각자 직장과 리그는 따로 있지만. 리그는 따로 있고. 시합전에 모여서 훈련하시고. 리차슨이나 뭐 닥터페퍼센터 아니면 저쪽 나이텍스나. 이런 쪽 각자 링크해서 각자 리그에서 뛰고요. 그래서 일단 실력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닥터페퍼센터나 근처 플레이너 같은 닥터페퍼센터에서 시간을 정해서 비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스틱앤퍼기라고 해서 서로 와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그걸 정해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팀플레이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전체 지금 여기 회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한 20명 약간 넘게 일단은 등록은 돼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 체전에 뛰는 선수는 17명이고요. 17명이요. 그리고 꼴리 같은 경우에는 한인 선수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꼴리 같은 경우는 한 명은 외국인 선수를 허락을 해주거든요. 아. 아. 골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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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는 이제. 용병 골키퍼. 왜냐하면 제가 그 잘 아세요. 미스체전을 하면서 스포츠 선수분들이 많이 오실 때마다 제가 늘 스알못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스포츠 알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이스하키 룰 같은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골리 그러면 저 같은 청취자 들으면 골리하신가? 뭐 이러면 정식 이름은 골탠더고요. 골탠던데? 줄여서 이제 골이라고 애칭처럼 있게 됐어요. 미국 앵커들도 골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달라스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님께서 와 달라스에도 아이스팀이 있나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고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라스가 더운데 이상하게 링크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스링크가 많고. 많죠? 특히 토론토나 이렇게 사시는 분이 달라스 쪽에 오시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링크 같은 경우에 한 번 연습을 한다고 할 때 보통 30불 정도 낸대요. 그런데 여기는 링크도 충분한데 일단 10불 정도면 저희가 한두 시간 이렇게 장비 입고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저렴하네요. 조건이 좋아요. 저도 여기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제가 98년도에 왔는데 99년도에 스타스가 우승을 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더운 데서 어떻게 아이스하키 팀이 우승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었다니까요. 캐나다도 또 유명하잖아요. 그 아이스하키 선수층도 넓고. 캐나다가 종주국이나 다름없죠. 소련이란다. 러시아하고. 그리고 특히 저도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정말 그 아이스링크라는 데가 가까운 곳이 아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낮고 잠실. 목동. 목동 두 개 밖에 사실은. 맞습니다. 태능. 태능도 있군요. 강웅뎀 이런 정도. 선수촌하고 같이. 그런데 여기는 와서 보니까 무료로 개방하는 그 닥터페퍼 센터에 주말이나 방학 때는 아이들 데리고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더라고요.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보통 8불 정도. 저희가 스케이팅 저희가 클럽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쿠폰 가지고 쓰시면 한 6불에 입장하실 수 있어요. 스케이트까지 빌려서. 빌리는 것까지. 하여튼 자 그리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윙으로 활약하시는 우리 강윤철 선수께서는 이번에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리 팀. 우리 곤메당 따야죠. 금메달. 금메달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사실은 저쪽 캐나다 쪽이나 북부 쪽에 있는 도시들이 강팀들 아닙니까. 어쩐 면에서는. 이번에 참 어떻게 좋은 기회일 수가 있는 게 원래는 5팀이 참가하기로 했었어요. 토론토랑 오렌지 카운티, LA, 휴스턴, 달라스. 그런데 사정상 이렇게 LA는 오렌지 카운티랑 같이 나오고요. 토론토가 참가를 못하게 됐어요. 강팀인데. 그래서 금메달 제가 보기엔 한 60%, 70% 이상은 저희가 금메달을.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많은 팀이 우선 참가하지 않지만 우리가 실력 발휘를 하면 금메달 가능하다. 일단 동메달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동메달을 확보하고 들어가고요. 그런 장점도 없지 않아 있네요. 일단은 참가팀이 예전보다는 조금 작아진 느낌이네요. 지금 그때가 시범 종목이었나요? 아니면 정식 종목이었나요? 일단 켄사3에서는 시범 종목이었고요. 그 이후에 정식 종목으로 되다 보니까 아직은 팀을 운영하는 시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참가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 같으네요. 일단은 거리가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와야 되니까 항공련과 좀 올라가면 좀 오는 팀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도시에서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려면 멀기 때문에 북쪽에 좋은 팀들이 많은데 그런 이득은 조금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득을 봐야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홈 어드밴티지와 일단은 그런 것이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요즘은 스탠리컵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결승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TV 또 아이사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계를 많이 보시기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드린 것 같지만 굉장히 와일드하고 치고 박고 싸우는 장면까지 보여주는 게 이게 아이사키 아닙니까? 원래. 그렇긴 한데요. 일단 아마추어에서는 바디책이 없어요. 바디책이 없고 바디책을 하면. 몸싸움을 못하게 하는 거죠? 몸싸움 같은 거는 하는데. 어느 정도? 네. 엘보잉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하는데. 이렇게 펜스 쪽으로 밀어붙여서. 밀어붙여서. 그런 거는 일단은 하게 되면 페널티를 먹고요. 파워플레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싸움 같은 거는 가끔 하긴 하죠. 해요? 그래도? 그런 건 따라하면 안 되는데. 보이지 않게. 그냥 대놓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아마추어에서도? 네. 똑같이. 심판이 안 말립니까? 일단은. 조금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두죠. 그런데 우리 윙을 맡고 있는 강윤철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 수비수하고도 싸움을 많이 할 텐데. 진짜 한번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거나 해본 적 있습니까? 부딪히는 걸 많이 하지만. 마이크 조금 가까이. 네. 부딪히는 걸 많이 하지만. 이렇게 다 내일 다 일 가야 되는데 서로. 희망이 하면 안 되죠. 신사분이세요. 다 직장이 있어서 내일 훈련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환자도 내일 보셔야 되니까. 엘버는 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움찔하다가 말겠군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하고서 이빨 빠지고 그러면. 여기 치과 선생님이 발협해 주니까 알아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보면요. 이 아이사키 선수들 앞니가 성한 사람이 없다는 게 통설이에요. 여기도 좀 그런가요? 그렇죠. 일단 뭐 하면은 임플란트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시 안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떻게 환자분들 중에도 아이사키에서 이렇게 부상당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아이사키가 그렇게 위험한 운동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가 없나요? 원래 그런데 아니 프로에서는 서로 주먹질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죠. 일부러 더. 풀 바이저를 안 쓰고 해프 바이저를 써요. 그러면은 입이 완전히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퍽에 맞거나 스틱에 맞으면 이빨 같은 거는 부러지니까. 그런데 아마추들은 대부분 다 풀 바이저. 그러니까 그 정도 위험은 아니고 조금 전에 퍽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진희씨 퍽이 뭔지 아세요? 퍽은요. 절대 스틱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저도 퍽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때릴 때서 나는 소리가 퍽 소리가 납니다. 그건 줄 알았더니. 그 사용하는 볼의 일종인 거죠. 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재료가 뭐죠? 굉장히 딱딱하던데. 생고무죠. 생고무죠. 아마 식스온스일 거예요. 그런데 식스온스인데 맞으면 진짜 망치로 딱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순간인데. 그런데 그런 데서 오는 부상도 없잖아. 예기치 않게 있을 거예요. 강하게 스틱으로 쳤을 때. 스케이트 같은 데 이제 엄지발가락 같은 데 맞으면 발가락에 핀멍이 들어가지고. 그렇겠네요. 엄지발가락이 한 2주 정도 있으면 빠져요. 그래서 아이스하키는. 발톱이요? 발톱. 아이스하키는 공이 아니고 퍽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까지. 네. 퍽.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미주체전 아이스하키 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홍령 회장님, 강윤철 선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취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하나 소개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아닌 연배가 계신 선수들이라서 화들짝 놀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강한 힘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활활 듭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제일 팀에서 제일 고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팀에는 나머지 15명은 젊고 멋진 남성들이다. 저희가 제일 못생겼습니다.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도 있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성들도 아이스하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은 없지만 지금 혼성에서 여자 멤버도 있다고요? 네. 저희 총무가 해나 조라고 여성 선수고 저희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번에서 그럼 뛰어요? 네. 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녀 팀으로 구분은 안 돼 있고 혼성. 혼성 팀은 허용이 돼서 여자 선수도 우리는 참여한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그건 없고 실력이 우선 뛰어나다. 네. 실력은 저희보다 뛰어납니다. 여자분들도 일단은 이렇게 아이스하키를 하고 하기는 한국에 여자 대표팀도 있어요. 아이스하키가. 여자 대표팀도 있을 정도로. 요즘 한국 학교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스알못으로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먼저 아까 우리 강선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다 얘기를 마저 못했는데요. 아이스하키가 위험한 운동이 아니다 생각보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보호장비가 굉장히 좋아요. 보호장비가 우선 좋다. 그 대신 상당히 어떤 사람들은 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렴하게 구하시면 300불, 400불에서 다 구하실 수 있고요. 괜찮은 걸로 하면 600불, 700불 선. 제가 비교해 보니까 골프채보다는 싸고요. 넘어질 때 얼음 위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찰이 없어서 쭉 넘어진 상태는 미끄러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재미도 있군요. 네. 축구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부상이 좋습니다. 부상이 적고 와일드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보호장구가 워낙 좋아서 그렇게 위험성이 별로 없다. 하면서 다치신 경우는 특별히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다칠 때도 있죠. 있긴 있죠. 운동이니까. 그럼요. 이건 그냥 좀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축구나 오히려 미식축구에 비하면 부러지거나 그런 건. 부상 정도는 약하다. 부러지는 경우는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있겠어요. 아무튼 이제는 메달을 따신다고 그러고 여성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이번에 선수도 같이 나온다니까 정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채팅방에 더 다른 질문 없나요? 네. 그리고 별다른 건 없는데요. 일단 어깨가 굉장히 와이드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알싸게 하면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나 봐요. 어깨뽕. 숄더패드라고 하는데요. 숄더패드. 숄더패드인데 그걸 입으면 이제 양쪽 어깨로. 왜냐하면 어깨로 펜스는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펜스 윗부분에 있는 유리는 이제 좀 플렉서블한데. 그렇죠. 그렇죠. 펜스는 딱딱해서 부딪치고 하면 어깨가 나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펜스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부딪히면 막 날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펜스에서 많이 다쳐요. 펜스에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유리 쪽에서는 안 다치고. 그래서 어깨에는 특히 좀 많이 뽕이 들어가죠. 과하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장비값은 비싸지 않고. 네. 비슷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선배들이 쓰는 것이라든지. 네. 그런 걸로 익숙해져서. 중고 파는 데도 많습니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돼요. 괜히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고급 스포츠고. 비싼 스포츠로 알려지는 바람이. 옛날에는 한국에서 많이 비쌌어요. 왜냐하면 장비스로. 한국에서 수입을 다 아니니까. 다 수입을 아니니까. 그런데 요즘은 뭐 한국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게 여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비싼 운동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을 앞두고는 합숙 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팀워크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자주 모여서 팀 훈련을 할 텐데요. 주로 이제 팀 플레이 위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해서. 간단한 플레이 위주로 해서. 이제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고 낮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실력이 좋은 선수들은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팀 플레이를 연습을 하고요. 실력이 낮은 선수들은 숙지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연습을 해가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그 아이사키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아이사키가 몇 명이 아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진희씨가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런. 여기 청취자님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알못으로서. 제가 아이사키를 이해하게 된 것은 김연아 선수. 남자친구 때문에. 막 찍혔잖아요. 파파라치 사진으로. 김원 무슨 선수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국가대표로 뛰고 있어요. 헤어졌죠? 네. 헤어졌죠. 그래서 아이사키 선수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사귀었을 때 더 욕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사귀도 욕먹고 헤어져도 욕먹고. 그러네요. 그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6명이 뛰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골키퍼라는 골리가 있고 수비수 2명과 공격수 3명. 그렇게 해서 이제 6명이 뛰게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참가팀도 적다 많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실력적으로 달라스 아이사키 협회에서 이제는 메달을 딸 정도의 실력이 됐으니까 4년 역사 만에 굉장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우리 한인분들에게 응원 좀. 네. 일단 첫 번째는 제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사실은 창립할 때부터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지만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여가 활용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한테도 좋고요. 일단 힙업이 되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한테도 이제 허리 근육이 굉장히 강화되고 허벅지랑 이 쪽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동으로도 좋고. 허벅지 근육이 일단. 모든 운동은. 당을 이렇게 소비할 때는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 이제 양동이면은. 이 모든 다른 근육은 숟가락 정도 사이즈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허벅지로 운동을 할 때 제일 많이 있으니까 스케이트가 이제 운동으로도 제일 좋다고 합니다. 탈로리 소모도 높고. 높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운동량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렇죠. 소모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달라스가 되게 덥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스케이트장 가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보면은 한국에도 아이스링크가 그 당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동대문에 자그마한 실대 링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여기저기 중당천도 있고 한강도 있고 그냥 자연 빙질 상태에서 이렇게 타고 그랬는데 여름에 못 타잖아요. 여름에는 오히려 사이클을 타면서 하체 근육을 길렀다고 그래요. 사이클을 많이 타면서. 선수들이요? 그렇죠. 선수들의 경우는.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운동은 하체 근육부터 시작이 돼요. 풀벅지라고. 풀벅지. 그렇게 됩니다. 선물해 주셨네요. 청취자님께서. 네. 참 아무튼 우리 강선수께서는 이번에 주장은 혹시 어느 분이 맡고 계신가요? 소개하실 분이 있나요? 주장은 저희 부회장인 로렌스 안이 항상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분이 실력이 가장 좋으신가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도 선수로 뛰었고 해서 팀플레이 같은 거 지도해 주고 코칭을 하면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한 달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땀을 흘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사용하는 링크는 안내 좀 해 주시죠. 어디죠? 일단 저기 아마 왔다 갔다 하시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머스 브렌치에 보면 닥터페퍼 스탈센터 앱 파머스 브렌치라고 이렇게 35번 육수하무하고 35 지나서 북쪽으로 35타고 쭉 올라가면 오른편에. 그렇죠.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이제 빙질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깨끗하고. 혹시 그쪽을 방문하시거나 가족끼리 가실 때 우리 아이스하키협회에 연락을 하면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들 가르쳐 주신다니까. 달러스 코리안 스케이팅 닷컴이나 달러스 코리안 하키 닷컴 웹사이트 들어오시면 연락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저희 쿠폰 딜을 해가지고 쿠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한 6불에. 대역 가리. 대역 가리. 퍼블릭 세션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도 와서 스케이트 할 수 있는 세션인데 6불에 오셔서 타실 수 있으니까. 가족끼리 즐기기 좋은 사실은 스케이트가 종목일이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가족끼리 한 번쯤 이렇게 같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릴게요. 달러스 코리안 스케이팅 닷컴. 맞습니다. 달러스 코리안 하키 닷컴. 이렇게 한글로 검색하셔도 나오겠죠. 달러스 하키협회 치셔도 구글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두 분은 이번에 훈련 열심히 하셔가지고 초기의 성과 일단 거두시기 또 기다리고. 하여튼 이번에 전체적으로 미주체전이 꼭 성공하기를 저희들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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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